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이슈들 봅니다. 알리바바가 기업 분할한다는 얘기 이번 주에 있어서 주가가 올랐고요. 또 유가가 좀 올랐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발 금융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또 제임이다 의원이 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요. 추가적인 혹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골드만삭스 회장이 이번 사태가 조금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판매됐던 오픈형 펀드죠.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41조 달러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미국에서 발행됐던 25조 달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5조 달러 중에는 대출, 담보 증권, 시예로라든지 중소기업 전용 채권이죠. 레버리지 론이라든지 하일드 채권, 신흥국 회사채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와서 환매 요청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산 가격 하락 때문에 해치펀드들 중에서 일부가 파산할 가능성도 골드만삭스 회장이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 간에 거래되는 금리에다가 무용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뺀 이격폭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게 한때는 60BP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5BP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10BP 미만인 점을 비교해 보면 현재 금융시장 불안에 후유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다가 무려 변동폭이 2포인트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0.77로 아주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출 태도가 앞으로 상당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는 최소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통 스트레스 지수가 1포인트 변동할 때마다 미국의 성량률은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미국의 경기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금융 불안이 다시 튀어나오거나 최근에 유가 상승 이런 거에 따라서 미 연준의 태도가 또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점도표에 보면 아무래도 경기 하락 또 수요 위축에 따라서 미인플레이션 압력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금융 불안이 생기면 시장에 개입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경기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발표됐던 대표적인 최근 경기 지표죠. 3월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개월 연속 50선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규 수집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 지표 같은 경우에도 악화되면서 미국 제조업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60년간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연착륙했던 적은 1990년대 IT 경기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면서 굴뚝산업을 대체했을 때 뿐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기 하락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의 고용 문제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이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이 시장 예상인 24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위축, 고용 위축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은 조금 놀라지 않을까 보입니다. 악재는 시장에 늘리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멈췄다.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도 흐름도 괜찮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파산이 없다는 측면에서 금융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미국 재무부의 예금자 전액 보호 조치라든지 또 연준이 창구를 통해서 무려 1639억 달러를 풀었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데요. 금융 위기는 1차뿐만 아니라 2차에 오는 쇼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센티멘탈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는데 지나치게 지금 시장에서는 약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 불안이 개인들이 볼 때는 해소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개인들의 비관론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떨어져 준다면 개인들 지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발 사태가 유럽적으로 전의가 됐었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시장,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중국 덕에 위험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최근에 이런 글로벌 위험, 신용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최근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패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홍콩을 통해서 들어왔던 중국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계의 이런 부패를 좀 척결한다는 명분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대선충당금을 좀 더 쌓기 위해서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좀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무려 40에서 50%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택비라든지 교통비, 식비를 재해놓고 보슬 때도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평균 연봉이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국유기업에 비해서 비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계의 짜르라가 부르는 중국의 왕지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계를 지배했던 인맥에 대해서 계속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융산업의 개혁 작업은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문제도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개혁자 구조조정은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좀 낼수록 더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누르는데 금융산업이 좀 자유로운 기조에서 이어져야 되는 건데요. 알리바바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회사를 6개로 분할한다고 해서 뉴욕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올랐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이제 마윈의 복귀 가능성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마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좀 물러주면서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농장 경험을 한다든지 양호장을 보면서 중국 정부에 계속적인 정치적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고요. 지난주 27일 날에는 항조를 방문하면서 정격적으로 6개 기업으로 분할하고 국내와 관련해서는 상장 후에 정부에 좀 반납하겠다. 그 대신 경영권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해달라. 해외 사업은 내가 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윈이 아직 시진핑에 대해서는 절대 충성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스 신화의 아르고스처럼 100개의 눈을 가진 하늘의 감시자라는 뜻인데요. 이 작업은 5만 개의 CCTV로 중국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27만 개에 해당하는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의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이곳에 더 나가서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결제라든지 사람들의 이동이나 그리고 물건과 기업의 이동 상황을 전밀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베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티몰도 중국 정부가 확실히 소유를 해야지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용 첨정을 위해서는 알리바베 경영권을 계속 뺏는 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알리바베가 내놓는 정치적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룰을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좀 바뀌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용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코스닥 강화입니다.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출발 자체는 두 시장 모두 그냥 강법권 정도였었는데요. 다시 기존의 섹터들로 2차전지 중심으로 가면서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로 가고요. 코스피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CMD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